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새로운 이론 하나 내놔볼게요 쓰레기론 쓰레기론 이게 요약하면 결국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줘도 답없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남자 삶을 보면서 저 정도로 좋은 환경 저 정도로 좋은 현실을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입이 닭발 나와있고 남편을 한심하게 보고 배려 존중 얻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고 든 생각이고요 아 한국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해주더라도 그냥 입이 닭발 나오고 짜증이 가득하고 그 분들의 특유의 표정이 나오고 자기들은 피해자고 경력 단절됐고 손해를 봤다 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결국 이게 뭐다 한국 안에서 지금 어떤 한국 여자를 잘 선택하더라도 그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통을 아무리 열심히 뒤져봤자 쓰레기가 있겠죠 오물통을 아무리 뒤져봤자 거기에 오물이 있지 거기에 뭐 금은 보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일본 여자나 외국 여자처럼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남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 배려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건데 내가 잘해줬을 때 상대도 잘해주고 상대도 잘해주면 나도 또 잘해주고 그냥 너무 당연한 그걸 원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 여자들에게 그런 걸 찾기 힘들죠 결국 그건 한국 여자에게 그런 외국 여자들의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그걸 찾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 얘기가 쓰레기통을 아무리 뒤져봤자 쓰레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물 뒤져봤자 오물밖에 없지 거기에서 너무 평범한 외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여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론 쓰레기통에서 금은 보아를 찾는 것과 똑같은 의미 없는 짓이다 쓰레기론 어떤가요 지금 온라인에서 이슈인 게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가수입니다 저도 숟가락 잠깐 얻고 조회수 잠깐이라도 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뭔가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래서 보면서 든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남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TV에 보이는 건 다 쇼다 작가가 써준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작가가 써준 그런 곳에 나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런 태도로 방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남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정도로 돈이 궁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간 남자가 욕을 먹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여자 부인조차도 욕을 마찬가지로 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고 우린 그걸 모른 척하면서 이제 숟가락 얹는 거죠 일단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것은 진짜 남자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남자가 악착같이 노력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재를 가장 잘 얘기해주는 거예요 뭐 평범한 사람 아니면 뭐 돈을 벌고 돈을 잘 못 벌고 사실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 연예인이고 돈을 그 정도 벌고 하면 그 좋은 환경을 줬으면 적어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삶을 살게 해줬다면 적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적어도 남편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자 지금 다 뭐 어떤 이름이나 이런 걸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고소미를 매기기 때문에 자 아예 어차피 가수들이야 많고 연예인들이야 많고 유튜브에 뭐 방송이 많으니까 이런 데는 실명 거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도 남자가 저렇게 존중을 못 받을 정도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인의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 전체가 지금 저런 상황이다 결국 그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좋은 환경을 주든 말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입이 닭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야 소우파처럼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자와 똑같네요 그녀들은 남자가 어떤 환경을 갖춰줘도 불만인 거죠 결국 그게 뭐냐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 사실은 뭐 그렇게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주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업주부인데 그걸 마치 자기가 경력 단절되고 대단한 뭐 인생에서 대단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그게 사회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별것 아닌 여자들조차도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대단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사회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무슨 노벨상이나 뭔가 대단한 상을 못하게 된 그 정도면 우리가 진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적당히 돈 벌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안 벌고 주부로 이제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죠 전업주부로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환경을 갖춰주더라도 남자 자체가 병신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여자들 자체가 지금 피해의식에 쩔어 있거든요 별것 아닌 자신들의 가치를 올려치기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더라도 남자는 이미 내려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심영탁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이 그 일본 부인을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죠 방송하면서 또 일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력하고 했다라고 하니까 아 그걸 보면서 심영탁이 보통이 아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많이 보고 사람에게 뭐 이제 뒤통수도 맞고 이제 사기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이 한국 여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뭔가 사람을 구조를 이렇게 뚫어보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심영탁이라는 사람이 일본 부인을 맞이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같은 대한민국에서 심영탁도 봐요 심지어 심영탁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취미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일반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한심한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될까 말까인데 저기 이상한 뭐 오타쿠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고 있고 저런데 관심 가지고 하면 심영탁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평범한 한국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냥 뒤진 거야 그냥 진짜 매일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하냐 그런 거 왜 보냐 그래서 그런 거 다 부숴버리고 팔아버리고 정리해버리겠죠 이런 만화 있다고가 뭔데 이런데 그렇게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냐 나가서 돈이나 벌려고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심영탁 입장에서는 진짜 똑똑한 선택을 한 거야 괜히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아마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취미가 있다고 바뀌었을 때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그걸 한심하게 쳐다볼 거잖아 심지어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도 아직 오타쿠나 뭐 자기의 취미에 이렇게 깊이 빠지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죠 한국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국 여자 경험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취미나 뭔가를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에서 이미 심영탁은 마음을 내려놨을 수도 있죠 적어도 한국 여자는 안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배우자로 맡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이라는 병신 같은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한국인과 살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당연히 거기서 의식이 자리 잡고 심지어 그게 미디어나 여성 조직이나 국가에서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여자를 비판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여자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구조 주변 사람들 대부분의 이 속에서 여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자 어떤 연예인의 좋은 환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고 어렵고 힘들고 뭐 가스라이팅 되고 있고 경력 단절됐고 그리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닦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국에서 자라온 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피해자라는 심지어 이건 이제 법정에까지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고 여자의 주장이 증거다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언론이나 법정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가의 구조가 병신으로 이렇게까지 가버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남자의 노력도 사실은 무가치한 거 가치가 없어 쓰레기야 어떤 노력도 쓰레기가 될 뿐이야 아니 여자에게 어떤 아파트를 주고 돈을 많이 주고 뭐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줘도 뭐다 이미 그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 된 거야 거기에서 자기들은 피해자야 족도 아닌 일을 하던 그 여자들조차도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이 남편과 결혼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고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처럼 이미 가스라이팅을 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자가 어떤 것들을 해줘도 이미 의미가 없는 거야 무가치해진 거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견 지명이 대단한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외국인과 국제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도 얼마든지 결혼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을 왜 할까 자 우리가 다른 연예인도 있죠 한국인과 결혼하고 외국인과 결혼한 그게 사실은 그건 거야 그런 연예인이고 왔고 뭐 연예인이 왔고 괜찮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한국 여자를 경험했겠죠 근데 그 수많은 한국 여자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깨달은 거야 이게 소수면 경험하면서 아 다른 케이스도 있네 라고 하겠지만 내가 잘 선택해야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한국 여자를 경험하면서 아 대부분의 생각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다 자기질이 피해자고 손해고 남자를 닥달하고 남자를 내몰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걸 또 이세들이 배우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사실은 깨달은 거야 이게 소수면 모르지만 연예인들은 인기 많잖아 그러면 그 인기 많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다수로 경험해 보면서 아 이게 차이가 없어 그럼 거기에서 결국은 뭐 한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국제 결혼하는 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걔들은 분명히 인기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여자가 결혼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언어 잘 안 통하고 외모 다른 외국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경험해 보고 어차피 쓰레기통에서 꺼낸 건 다 쓰레기 오물이야 낫잖아 쓰레기통에서 보물이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확률적으로 대단히 낫고 오물통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낸 건 다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 자체를 거부한 거야 그러면서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야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스라이팅 없이 배려나 존중을 바탕으로 조금 더 희생한 사람들 조금 더 피해를 보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더 존중해주고는 배려해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에서 성장한 그런 여자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죠 국제 결혼 우연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그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국 여자 만났으면 아마 대부분이 했겠죠 왜? 그들은 이미 깨달음을 알고 있거든 적어도 남자들이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면 당연히 여자도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물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는 여자들 근데 그게 아닌 한국 여자를 만나면 지옥이라는 거 결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국제 결혼했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아무리 찾는 노력을 해봤자 그건 어차피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극히 일반적인 가스라이팅 되어버린 남편에 대한 존중은 없고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서 내가 경력 단절이 됐고 뭐 어떻고 남편 닥다라는 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도 결국은 한국 여자와 결혼은 대한민국 남자에게는 지옥이다 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들불처럼 진짜 번질 것 같아요 뭔가 바람을 탄 것 같아 불이 산에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번지죠 지금 느낌이 딱 그거예요 남자들이 바로 반응해버리고 확 퍼지고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남자 전체에서 생각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야 아 이게 골라봤자 답이 없다 결국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겠다 내가 번식 욕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외국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젊은 남자들이 다 이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건 정답이죠 네 결론은 뭐다 쓰레기통 아무리 뒤져도 쓰레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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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